지금 알던 거 아니에요? 어디세요? 저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아, 집에? 대구? 대구는 아니고 저는 서울이에요 아, 서울에서 지금 대구로 전화하기가 있어요? 우리 대구사람을 만나러 일부러 서울에서 대구로 왔는데? 아, 제 친구가 대구로 왔거든요 제가 저번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제게 들어와서 학교 다니세요? 학교 다니세요? 네, 학교 대학교 2학년입니다 아, 네, 반갑습니다 네, 좋은 날 되세요 네, 감사합니다 열렬히 지지하겠습니다 지지 안 할 줄 알았는데 네, 반갑습니다 네, 반갑습니다 준수상 씨, 화이팅